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경복 국제국국연대 대변인은 국내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국제적 시각의 선거 부정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보기 드문 전문가입니다. 이경복 대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무관으로 받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회신을 바탕으로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과 관련한 추가 질의는 단순한 질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골적인 불법 부정행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아주 추억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경복 국제국국연대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투표소 현장에 실물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권자인 누구 누구가 몇 명이 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필수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바 투표지 및 참관인과 더불어서 선거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 명부를 투표소 현장에 비치하지 않고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이름으로 중앙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로 하여금 전자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일종의 깜깜이 시스템으로 대신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공개석 원칙 혹은 투명성 원칙에 어긋나는 한마디로 신뢰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유령투표 그러니까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중투표 즉 당일투표를 하러 갔더니 누군가가 이미 자기 명의로 사전투표를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산조작 의혹이 끊이질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전투표록의 투표자 수를 기록한다고 하지만 투표소 현장에서 개수한 숫자가 아니고 중앙에서 전자적으로 하달되는 숫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짧은 글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와 선거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고스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 논평은 3구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대표 사무요원들은 노골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노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수해서 컴퓨터에 등장하는 사전투표자 수를 직접 개수한 사전투표자 수와 비교하는 일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으로 개수한 그런 투표자 수하고 참관인들이 직접 손으로서 그렇게 측정한 개수한 그런 투표자 수위를 비교하는 것을 사무요원들이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나 의심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병호TV에 출연한 오건우 전 대선기호 8번 새누리당 후보는 송파구 3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꼼꼼히 기록한 참관일지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사전투표자 수와 참관인이 3월 5일 하루 종일 개수한 숫자 사이에 무려 331표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부터 3구 대선까지 선거 공정성 문제를 강화하기에 노력한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개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전투표소의 공정성을 상당 부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사전투표자 수의 개수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 같은 행위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조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선거에 선거인 명부도 없이 선거를 지루는 자유국가가 있겠습니까? 공상당 선거라면 모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서버에서 관리하는 전자적 통합선거인 명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전산 장비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컴퓨터가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얼마든지 조작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조작위원회로 치탄을 받고 해체 위기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물선거인 명부를 비치하고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실물선거인 명부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떠들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전투표를 이용한 조작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소마다 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깜깜이 선거를 감행하는 이유는 단 한 단으로 통합니다. 부정선거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고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